썽그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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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썽그로우는 1996년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총 전세계적으로 120기가와트 이상 누적 설치를 기록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최고 글로벌 기업입니다. 썽그로우 한국지사는 2018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총 1기가와트 국내에 누적 설치를 기록했습니다. 여기 지금 보고 계신 SG250HX라는 제품인데요. 이 제품은 1500V급 솔루션입니다. 그래서 온도 조건에 따라서 250kg까지 출력이 가능한 품이 있고요. 그래서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링인버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썽그로우의 향후 계획은요. 글래벌 트렌드에 맞춰서 1500V급 솔루션을 국내 시장에 잘 공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국내 시장에 잘 공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